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장애우들의 전국 각지의 개별적인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장애우들 추운 날 감기 걸리지 말고 우리 장애우들의 함께하는 우리 장애우들 장애우 관련과 정체를 카메라를 딱딱하게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서 장애인이라고도 하고 운은 친구의 의미로 장애인 자신을 지칭할 때 어색합니다 따라서 법적 용어인 장애인이란 말을 써야 합니다 정상인의 반대말이 장애인은 아님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 즉 비장애인으로 지칭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전현기호입니다 정상인의 반대말이 장애인은 아님으로 장애인은 아님으로 장애인은 아님으로 장애인으로 지칭해야 합니다 서로 장애인은 아님으로 장애인으로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Vorsitz 기기